한국어 능력 시험도 쉽게 딸 수 있다? 이젠 한국어 능력 시험도 쉽게 딸 수 있다? 오늘의 시대책에서는 2023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2 기초 유형 문제집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14년 연속 시리즈 1위의 교재로 전면 한균 잉크로 제작되었습니다. 책을 펼쳐보면 토픽 시험 안내부터 기초 유형 분석이 나와있고요. 목차에선 유형별 개념과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펼쳐볼게요. 26개의 기초 유형 패턴 학습으로 어휘력과 문제 해결력을 한 번에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기초 포인트로 핵심만 쏙쏙 암기하시면 되고요. 단원별 기초 유형 연습 문제와 2단계 전략에 따른 입체 첨삭 해설로 출체 패턴 반복 학습 역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OMR 자동 채점으로 쉽고 빠르게 가능성 확인까지 그래야 돼 헷갈리는 부분은 무료 기초 해설 강의를 통해 1대1 맞춤 서비스까지 제공해드립니다. SD-DU는 당신의 초단계 합계의 길로 인도합니다. 확인 какой placing 3단계 3단계 2단계 2단계 4단계